안녕하세요 이어기꾼 입니다 먼저 이 점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 그때의 점란을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올려 놓고서 가져가려고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포장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때는 본즉통이 없어서 두부통에다 넣어 놓고 그 뿌리를 키우다가 결국 5분의 1 인가를 올렸어요 그 수경재배로 그랬더니 그 분이 힘드신 분인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냥 힘드시면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라 그러는데 작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판매했었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가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어 나머지를 다 달라 그래서 나머지 다 주고 여기에 있는 걸 더 잘라 가지고 더 좋거든요 그랬는데 음 그 분이 얼마면 되냐 그래서 아니 나눔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나눔이고 처음에 올린 가격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 드렸구요 그랬는데 지금 또 얘들이 자라서 옆에 화분 화분에 막 이게 지금 끊을 내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못해서 지저분한 게 다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옆에 화분을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런 애들이 막 난리났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럼요